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요즘 SNS에서 난리가 난 안마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루종일 컴퓨터로 일을 하다보니까 항상 어깨가 뭉쳐있고 피곤한 상태인데요. 정말 사람이 주물러주는 것처럼 해주는 안마기가 있어서 신기해서 구매해보았습니다. 무선 리얼 지압형 어깨 마사지기입니다. 함께 보시죠. 박스 안에는 어깨 안마기와 설명서, USB 충전용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어깨 안마기 제품들은 크기가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 제품은 크기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와 그레이 두가지 컬러가 있고 저는 그레이 컬러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작동부터 시켜봤는데요. 손으로 어깨를 주무를 때의 모양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부분에 4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위쪽부터 전원 버튼, 모드 버튼, 속도 조절 버튼, 온열 버튼이 있어서 사용시 모드와 속도, 온열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왼쪽 어깨쪽에 USB-C 충전 케이블이 있어서 C타입 케이블에 연결하여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완충시 90분 이상 사용이 가능하고 완전 무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기존 어깨 안마기와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기존 어깨 안마기들의 방식은 양쪽 팔을 밴드에 걸어서 꼭 당겨주면서 사용을 해야 해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었는데요. 이 제품은 뒤로 매는 벨트가 있어서 벨트 착용 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벨트만 사용 시 눌러주는 힘이 좀 부족해서 좀 더 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양쪽 팔을 끼워서 당겨주면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꾹꾹 눌러주는 것처럼 어깨를 주물러줘서 정말 시원하였습니다. 어깨가 덜 뭉친 분들은 좀 아프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양손으로 꼭꼭 꼬집는 방식 뿐만 아니라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지압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눌러주니까 이전에 롤러볼로 그냥 문질러주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였습니다. 위 아래에서 잡아주는 부분이 좀 좁은 편이어서 성인 남성이나 체격이 좀 있는 분들은 꼬집히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좀 더 강하게 당겨주면 어느 정도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기지 말고 그냥 의자에 눕듯이 기대면서 눌러주면서 하는 방식도 더 쉽게 눌러주니까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설명에는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막 다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적당한 굵기의 팔이나 허벅지 부위 등에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겉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퍼를 열어서 분리한 후 세탁이 가능하니까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리얼 지압형 어깨 안마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가격도 그만큼 천차만별입니다. 대부분 상당히 비슷한 제품들이어서 아주 특색이 있거나 확실히 다른 제품이 아니라면 성능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한 이 제품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2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의 가격인데요. 누가 어깨 좀 계속 주물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뷰닉이었습니다.